으어어어어어 familiarity 아아아어 아아 사랑하는 저는 아아아우 me 쌤 쌤 와아아 solve 대학 dyslex적인 아아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내가 필요할 땐 말을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여섯까지는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단사들이 나를 부르면 차원을 살펴보게 됐지만 가끔씩이 나를 불러준다면 우린 두껍 달려갈 거야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검경 Peak Force 그려진 나의 사랑을 짱 짱 짱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보자